야 너 금방 깐 죽자야? 네? 이건 태권도 4단이다 3단 3단이어줄죠? 네 어릴때는 상품인데 성인되면 상단 성인이 아니잖아 근데 태권도 아무 쓸모없지 많이 쓸모없어요 복싱 짜리지? 너 복싱한다며? 네 복싱이 나요? 쉐도복싱 한번 보여줘 쉐도복싱이요? 너 유빈 누나면 질하냐 혜영아 혜영아 보여줘봐 어디가 왜 쭉 몇개월 했어 오올려 털을 전혀 뻗지 않는데? 원래 팔 뻗지 않는데? 이렇게 껴 보고싶으면 누가 이기니? 이렇게 뻗었는데 요즘 너 한번 해봐 뻗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 좀 반복하던 것처럼 해봐 쭉 쭉 오? 잘 펴는데? 계속 퀴아나 못 펴자 복싱이 얼마나 쓸모없는 걸 보여줄게 일단 잽을 날리도 맞지? 1 1 나갔어 좋지? 1 아 복싱이 슬쩌보네 벽이 이제 오피하는 거 아니야? 원래 뒤에 벽이 있지 뭐 왕사 이렇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거기 한번 더 가야지 피해봐 피해봐 자 오피아 일어나야지 이렇게 피하는 거 아니야? 피하는 거 아니야? 피하는 거 아니야? 어 복싱은 아니 아니 얼마나 쓸데없는데 보여줄게 아 벌룩 찼지? 그럼 태권도는요? 태권도는 이제 소노때문이 아니지 아 이거 많이 더 미치같은데 그래서 피폭신이 짱이다 어우 얼마나 보였어? 역할 좀 태권민이 남았는데 1년이요 아 진짜? 네 전 8년이요 8년? 8년? 태권도 8년 태권도 8년에 상담이면 별로 뽑으면서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아 그래서 통티때 1년 쉬어갖고 아 진짜? 1년 했어 네 어 리빈이랑 같이 다니나? 아니? 끊었어? 어 어 그럴 줄 알았어 아 이거 말고 아 아 1년이나 했어 네 일주일이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가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저도 태권도 4번 말이야 스파링 해봤어 네 스파링? 같은 날이 네 누가 입었어? 저요 민젠지 채굽이 채굽이다 맞지 그러니까 얘는 채굽이 말도 안 돼 채굽이다 미사일들이 많은데? 자 그만해 이제 옥수홀스 주세요 밥 밥 밥 조금만 더 넣으면 안 될 거 같아 안 돼 아 그냥 검사 봐 1분 우리 예빈이도 옥수홀스 검사 받으세요 예빈이 오늘 듣기 받는 날이었어? 내는 날이었어? 예빈이 듣기 내세요 예빈아 듣기 내세요 지금 이거 잠깐 멈추시고 듣기 부터 내세요 그리고 이거 오늘 21과 해야 돼 오늘 21과래 예빈아 자랑이 있었어 응 큰일났다 살짝밖에 안 갔어 새로 사 오케이 혹시 재밌어? 아니요 근데 왜? 태권도는 재밌어요 엄마가 그간으로 일하고 그냥 가다가 아 집에서? 심장스러웠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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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빼놓으면 돼 진짜 근데 폭신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맞아요 쌤 폭신하던 4창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야 누구 때리려는 게 나 이거 절대 절대 때리면 안 되고 태권도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표면 쉽지가 않아 네 태권도 개쓰리네 이렇게 차 차면서 딱 하면 때리면 될 것 같은데 네 태권도? 진짜 아무 짝이 있어요 넌 뭐하니?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저도 태권도 몇 달? 몇 푼? 저 1푼 어? 저 2푼까지 했었어요 야 너는 거기 소출 되게 많이 한다 네 너 축구도 잘해? 2푼 한번 문의할 때 네 축구도 했었어요 축구도 배웠어? 네 그리고 내일도 가요 축구를? 네 그니까 배우는 거? 네 배우고 애들이랑 놀러주던 거 태권도는 대구구는 안에서 축구한다는데 아니요 아니? 줄넣기하고 축구한다 아니요? 왜요? 그건 원인 애들이 있는 거 태권도에 태권도에 체력 훈련하죠 체력 훈련 네 백댕이 엄청 시켜요 백댕이 아니 축구에서 피구 아니 축구를 태권도에서 피구도 실려 아니 아니 시켜요 야 하나에 대해서 어? 어린애들이랑 시켜요 네 자 물어봅니다 자 물어봅니다 인재야 사약동사 세 개의지 해봐 태권도 메이크 랩 얘는 목적적 보호자리 못 써야돼 사약동사는 목적적 보호자리 동사 원형을 써야돼 오케이 지각동사 랑 랑 롯게도 랑 워치 또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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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노티스 또 수익 이메진까지 외워놔 이메진 얘네들이 있으면 목적적 보호자리 못 쓴다 동사원형 동사원형이랑 아이렌디 아 일반동사는 일반동사는 투부정사요 헬프는 헬프는 투부정사와 동사원형 자 반대로 물어봅니다 목보자리의 동사원형은 목보자리의 동사원형이요? 지각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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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 헬프 사역동사 사역동사 아이엔즈 아이엔즈 지각동사 투는 사역동사 말고 일반동사랑 헬프 헬프 잘한다 잘하네 소댓 캔은 긍정 부정 긍정 뭘로 바꿀 수 있어? 물길 이넙트 또 캔트는 부정 뭘로 바꿀 수 있어? 투투 그는 너무 못생겨서 여자친구를 만날 수 없다 신사 아 소댓으로 아 아 소댓으로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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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투투 이 일단 문제부터 풀어 문제부터 풀어 문제부터 풀었어 했어 그럼 이거 풀어봐 이건 이미 다 했어 풀어 했어 이거 해야 돼? 응 했어 했어 핸드폰 왕도 어떻게 해? 계속 침? 지금 이거라도 해야지 아 그것도 모르니지걸? 이때가 바로 고루타임이었어 그녀는 쉬 어 좀 보면 되실까? 그대도 안 보여줬어 난 안 봤어 나도 기억 못해 이제 응 한번밖에 못 듣기 때문에 뭐였지? 아 쉬었나? 아냐 봐 그래 바이크 바이크 이즈 소 하지마 넷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미지야 기억이 나니? 난 기억이 안 나 선희 형이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그 다음 시 이즈 소 치 대 바이크 캔 바이이 바이 왜? 아 그녀는 너무 싸서 바이크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 바이 바이가 있잖아 바이 바이 싸야지 응 바이 이즈 바이 이즈 바이 이즈 그 아이티야 이 에이티가 아니라 이 에이티가 아니라 이 에이티가 아니라 중국형 아니? 우리 눈가를 까지지 뭐 거의 지금 넘기지 말고 계속 봐 예비 누나 어 아 이 에이owi 무조건 계속해서 그랬어 점검 음 이즈 이즈 그 어 으 오른쪽이 하지 말래 오른쪽이 근데 이거야 단어부터 외운 다음에 봐 너무 정직한데 자 너무 잘 읽었어 쏘댓 캔은 긍정이고 쏘댓 캔트는 부정입니다 캔트는 투투 캔은 인허스 물결 인허스 여기서 조금 더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하면 돼요 쏘댓 캔트는 뭐예요? 아 그거 봐요 일단 채점으로 가져올게요 일단 채점으로 가져올게요 일단 채점으로 가져올게요 채점으로 가져올게요 채점으로 가져올게요 5쪽이야? 2쪽? 2, 3쪽 안으로 가져올게요 아 그니까요 예빈이는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져올게요 1번에 3번입니다 2번에 5번 2번에 5번 3번에 2킥 2스터디 2스터디 2, 2 3 5 Jeffrey 3! turpin 3 2 단발 짰다 단발 왔어? 6번 안 왔어 6번 뭐라고 썼는데? The man wants the natural to attend 아니지 그것도 괜찮은데? 괜찮은데? 참석할 natural 괜찮은데? 볼펜이 없다 2번 2번 어떻게 본거야? 5번은 무슨 점검이야? 5번이 주어, 공사, 어쩌고 어쩌고 무슨 점검이야? 해석해봐 나는 누군가와 말을 하는 해석의자이잖아 나는 같이 말할 사람이 필요하다 말할 사람 형용사 형용사는 보기죠? 나머지는 다 뭐야? 나머지는 부사 다 부사잖아 다 5번입니다 2번의 목적어 10번의 주격구어 그냥 도어라고 써죠? 괜찮아 11번의 목적어 12번의 목적격구어 다 틀려요 에스크 뭐야? 에스크랑 투피니쉬랑 엉덩이 빼시면서 아, 이거 설마 아, 설마 5형식? 그래서 에스크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초정사 쓴 겁니다 뒤에 초정사 쓴 겁니다 이해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5형식이니까 목적격구어 지금 누가 피니쉬하는거야? 내가 아니지 힘이 그가 됐어? 13번의 Not to eat fast food 아, 돈트 안돼요? 안되지 인마, 돈트는 앞에서 Don't promise me 이렇게 써야지 14번의 To return of game city Try to look at the bright side A chair to sit A chair to sit 17번의 when to stop 자, 틀면 붙여보세요 아, 우리 휴마에 틀면 아저씨에 응 저요? 12번 아, 틀면 붙여보라고 아니 쟤 근데 주껴 포함의 주어 같은 보험인거에요 주껴 포함은 주어를 푸여주고 아마 걸어가면 누가 거리야? 아미의 거리 아, 내가 거리잖아 네 주어를 푸여줄게 주껴 포함 아마 걸어가면 거리 누구야? 나잖아 네 근데 I want You To be a girl 난 네가 여자가 되면 좋겠어 누가 여기 거리야? 너지? 네 네 네 네 자 몇 번? 실수 한 번 괜찮아? 17번? 17번 17번 놉니다 언제 먹고, 왠일 먹고 있었어? 어 When to stop 이란 언제 먹고 싶어 저 When you stop 이시라 그랬어 어 너가 있는데? 여기 이미 너가 있는데? 네 근데 When you stop 이렇게 해서도 돼 When you stop 또 괜찮아 When you stop 이것도 괜찮아 When you stop 나있지 뒤에 2승 빼고 When you stop 그렇죠? Go 그 11, 12 10, 11, 12이요 10번은 비동사 뒤 무조건 죽였거든 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11은 야 이걸 틀리면 안되지 어느 자리야? 네 음 동사 뒤가 뭐야? 동사 뒤는 부사요 아 동사 뒤는 부사요 목적어요 목적어요 뒤에 몇이냐? 주목포 뒤에 하나 써야되는데 됐죠? 네 넘어가게 12번 12번 아 됐어요? 아 아 맞다 18번에 2번 19번에 1번 20번에 5번 21번에 2, 3로 바꿔야되고 shares의 S를 빼고 2 윗을 2윗으로 그 다음 talk를 talk 2나 talk with로 바꿔야되고 자 붙여보세요 몇번? 22번이요 2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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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번 23 Sec 22 Here 22 23も 24 23 한번 봅니다 happy to find 너 무슨 의미에요? happy to find 그건 뭐야 동사가 두 개 있을 수는 없다 앞에 비통그라미 동사 하나 있죠 그럼 뒤에 to find ok 됐죠 또 없으면 오른쪽 25번 명사 26번 형용사 구사 명사 too spent too worried 25번이요 25번 보면 해석해봐 그녀의 계획은 원래 첫번째 버스를 타는 곳에서 걷이라고 했잖아 뭐야 명사라 그래 근데 부사라고 어느 자리? 어느 자리 명사라고 부르냐 주어 아니 주저고 그렇지 또 몇 번? 27번 27번 해봐 해석 네 카페인에 서파해서 풀어주세요 뭐뭐해서 놀랐다 뭐야 부사 형사수씨 부사 아니지 뭐뭐해서 감정하다 이제 남았네 또 31번 31번 아 2번에서 1번에서 자 우리 배치유이가 1번에서 난 내가 주인인 차를 나만의 나만의 차를 사고 싶다 나만의 차를 사기를 원한다 아 사기를 원한다 기니까 무슨 점거 서명사 아니 명사 명사 그럼 2번에서 그녀는 마실 물을 충분히 가 무슨 점거 명사 옆에 다 써있어야 되나요? 알았죠? 3번 저죠? 어 그 1개혁은 원래 마지막 멸차를 타는 마지막 지하차를 타는 것이었다 겉입니까 무슨 점거 명사 명사 그러면 2번 아 됐죠? 네 또 질문 없으면 넣어주세요 자 이거 잘 봐 1번에 루트 동그라미 루트 2번 3번에 스마트 동그라미 스마트 6번에 헐투리스 동그라미 헐투리스 이 세 개의 그 그 성질 사람의 성질 전부 다 없었어요 아 아 나머지는 다 다 맞았다 헐투리스도 뭔데 그 네모칸 심장이 없는 그 남북함 이런 뜻이다 심장이 없는 그쵸 됐죠? 나머지 다 홀스 동그라미 됐죠? 네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얘들아 잘 집중 자 이거는 내가 문제 품을 간단히 알려드릴거야 만약에 SO 하고 물결이 있죠? 네 I can study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럼 뭐만 하고 집중하면 되냐면 이 물결 있죠? 네 네 하고 이 뒤에 있는 동사 있죠? 네 텐트니까 TO 물결 TO START 이렇게 쓴거야 요거 두개만 동그라미 쳤면 문제 틀릴게 없어 네 이해지않아 그래요? 네 자 7번 봐봐 어디에 똥 가보실래? 타이얼스랑 WATCH 타이얼스랑 WATCH 그럼 어떻게 했니? He was too tired to watch TV 그치 He was too tired to watch TV 그치 For him은 없어도 돼 왜냐면 맨 앞에 힐 써도 맞아 써도 맞아 써도 맞아 자 8번 스파이스 동그라미 이트 동그라미 이트 동그라미 이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아니 부정이야 투투 써야겠죠? 네 시작 아 한 명씩 알아요 민재 시작 이 힐 수프가 너무 흥미로워 이 힐 수프는 너무 흥미로워 이 힐 수프는 엄청 흥미로워 너무 흥미로워 아 이 힐 수프가 너무 흥미로워 아이가 없잖아 아이가 없잖아 자 9번 9번은 Late 동그라미 그치 뒤에 Siege 그런데 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래서 어떻게 써야돼 It is It was 이힐 수프가 아니여 이게 뭐했습니다 If it was too late for me to prepare for the party 너무 잘 봐 그 다음 10번 야 이번엔 거꾸로 한 번 더 해 월드 동그라미 스타트 동그라미 그러면 Can't start야? Couldn't start야? Can't 자 준비 자 시작 Now I'm so old that can't I can't I can't anything I can't start anything new I can't start anything new 그쵸? 너무 늙어갖고 너네 어릴 때 좀 많이 해 알았죠? 너 나중에 뭐하고 싶냐고 있어? 없어? 그래서 야 교 뭐하고 싶냐고 아 저 나중에 뭐하고 싶냐고 모르겠어 그래서 지휴이 뭐하고 싶냐고 저요? 저 회사 아 감사하네 아 맞아요 저도 회사하고 싶어요 교사님 교사 아니면 회사 안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 꿈이 없어 근데 웬만하면 자기 하자 삼겹살집 사는 거잖아 그럼 나 이거요? 삼겹살집? 네 잘해요 많이 갈지 뭔가 사람들 잘해 할인하고 스포츠에 타면 다 여의로 몰려오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 남는 장겹사 다 왔네 야 할인 필요해 자 10번 해 주세요 우리 자신을 지속히 잘해 우리 자신을 지속히 잘해 오우 위 썸면 괜찮지 아 오우 위? 근데 위에 위에 위가 있어서 근데 상관없잖아 맞아 맞아 12번에 enough to help me with my homework 틀렸어? 어 맞았냐? 맞았어 네 of him to help me with my homework 뭐라고? 아 in 뭐라고? of him to help me with my homework kind enough of him 앞에 위가 있어서 안 써야 돼 알겠죠? 그 다음 13번에 enough for the man to use 그 다음에 for me to carry 맨 끝에 이 있죠? 네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남이 알려줄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5번 야 이거 어렵다 거기 S2 있죠? 네 S2랑 대시랑 똑같은거야 대시랑 똑같은거야 대시랑 똑같은거야 so that so that so that 근데 so that이긴 한데 뒤에 뭐가 없어 believe 동사만 해도 주어 넣었잖아 네 그니까 they so foolish you you 오우 유 써야해 왜? foolish가 사람의 성격 so of you to believe 대시야 아 대시야 힘들어가요? 어 대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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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구나 나무색 어 아 아 오케이 네 자 틀린 사람 1번에 생각 생각 watch study to clean phone to phone 6번 됐어 6번 됐어 말터리 3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제 폰이 동사로 쓰는데 뭐야 그렇지 7번에 피터 heard someone knock on the door 근데 폰이 동사로 쓰는데 뭐예요? 전화하라 응 근데 이거 낙도 되지만 뭐도 되는 거야 네? 네? 낙도 되지만 뭐도 돼 낙도 되지만 뭐도 돼 클락? 아니 someone 다 돼 낙 있었잖아 네 낙 온다 도얼 있었잖아 네 이거 말고 뭐도 되냐고 아 그 낙킹도 됐죠 서바 낙킹도 있었습니다 아 지각된다 지각된다 헐트가 네 이제 로이 플레이 피아노 플레이 2인 대안 대안 2인 대안 대안 안돼 어 잠시만 플레이 안 돼 아 자꾸 대안 소통을 하면 소가 뭐야 소 샤워 샤워 9번에 제임 fell something touch her back 어 너무 무섭다 응 하고 터치 주인 터치 주인 주인 10번에 I watched cat run 혹은 아홍이 오 그 다음 saw john enter 혹은 엔트리 12번 makes me clean From Zurich Ter¡ Had Him finish Noticed Him Stranding out 오브, 혹은 스니킹 하우스 스니크 하우스 뭐야? 그 사사적 지나가는거 몰래몰래 지나가는거죠 12, 13, 14를 주어를 안썼어요 바워라고 안썼었죠 12에 맥스를 안쏘서 잘했던거야 주어를 안썼어요 오브팀 그거 안썼어요 뭔소리야 그 히스 티쳐 헤드 피니시만 썼어요 헤드 피니시 헤드 피니시만 썼어요 그리고 시키 셧다 동그라미 엿 들어가면 뭐라고? 과거형 시키 셧다 동그라미 헤드 써야돼 요새 헤드 쏘리면서 됐죠 너무 진동 빠르잖아 압관에도 너무 훨씬 빠르네 진짜요? 압관 저희 이번 숙제는 없는데 숙제 많아 아 일단 벌써 끝났어요? 아니 아직 채점도 다 못했는데 179쪽에서 커요 187 179에서 187 179에서 187 1번 1번 2번 1번 1번 2번 3번에 4 4번에 뭐야? 5번 5번에 4 6번에 Jake Let his brother claim his rule 4번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 천잰데 Let's 4획동사에요 Let's 4획동사 4획동사 5사운영을 왜요? 아 제이크니까 아 제이크? 제이크는 S 그렇네요 히즈 브라더가 주호라서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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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brother 제이크랑 히즈 브라더 그 한 사람 없지? 네 아니에요 안돼 아니에요 아이고 야 뭐해 제이크 손을 써야죠 그쵸 자동사 자동사 자동사? 너무 잘해 아니 약간 눈치를 어떻게 해서 전혀 클릭 때문에? 힌트 좀 주세요 힌트? 네 푸시의 상담변아 푸트푸트 아 냇 렛은 밖에도 렛이라서? Let's 상담변아가 렛 레드 렛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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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뭐라 얘기하냐? 과거이라는 inequality 과거의ingo S 붙잖아 안 붙이죠 S 붙지 않잖아 이건 뭐라 얘기야 그래서 Let's 에 S를 안 붙이면 얘는 무슨 뜻 시 히다 얘는 시켰다 그렇지 쒸 됐죠? 네 아까 영탁거 아 부석순이 아닌가? 아니 영탁거래 부석순인가요? 부석순 저희 7번 해야돼 7번? 네 안 불렀어? 네 게이티 헬프트 미 리페어 브로컨 도어 아싹 아니 투 투 리페어 돼야돼 아 돼요 리페어 리그는 돼야돼 안돼요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자 틀리고 모셔보세요 네 야 아 저 2번 너 말구 너 동생단에서 배워야돼 아 왜 응 하시나 한번 아까 앞발에서 2초 버틸 내가 아이스크림 같이 어? 저 할래요 오케이 2초 버틸 아이스크림 사는구나 응 아 근데 그 예전에 3초 버틸 때 아이스크림 사는 거 진짜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컸으니까 좀 하겠지 근데 1년밖에 챙겨야 돼 아 오우 야 이게 이유중지 뭐지 준비해 예 예 예 뭐라고 시작하라고 했어 준비 시작 1초 1초 저요? 1초만 더 버틸으면 되는데 2초 안전 어 시작 1초 좋더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왜 시작 아 이거 힘줄 어깨 시작 힘줄 어깨 뭐하는거야 힘줄 어깨 힘줄 어깨 힘줄 어깨 힘줄 어깨 힘줄 어깨 힘줄 어깨 아 근데 저 2초 버틸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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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이 살짝 이러면서 이렇게 버틸잖아 너네 둘이 안해 나 제가 이겨요 얘가 이겨 얘가 들면 어떻게 이겨요 어? 아 제가 얘랑 어떻게 이겨요 야 니가 힘줄 어깨 힘줄 어깨 시작 야 야 나 지금 힘줄 어깨 야 나 지금 힘줄 어깨 잘 맞히지 마 진짜 하하 어? 지울이가 진짜 아니 진짜 형님 얘가 지금 끌고 가는거에요 지금 시작 진짜로 아악 어 뭐야 얘 이렇게 저 얘 어딘가요 야 너는 손톱 좀 자르라 손톱을 떼고 보내줘 아하 아하 북한사람이야 아 지금 북한사람입니까 저 사실 간첩이에요 아 나라기도 안해 빨리 샤워 아니 이거 다 돌릴 수 있겠네 하하 시~~~작 지!작 오오 야 민재 어 민재 어 민재 어 capacidad 시작 역시 태권도랑 다를 오오 오 오 오 세권도 오 타권도 오 태권도 오 태권도 아 형 팔 좀 치워봐 오야 폭신이 있는데 태권도는 다리에 단련한 거라서 태권도들은 안 써? 태권도는 왜 하냐? 태권도는 그.. 팔을 안 써요 이러면 정권 지르지 않아? 내가 아이들은 정권을 지르지 몰라요? 야.. 야.. 겨울에서 손쓰면은 반칙이야 자 8번 합니다 어? 나 왜 여기 자 8번 헤드리 헤디스 칼 아 이거 다 맞았다고요 다 맞았다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소 헤드캔 그렇지 아 여기 다 맞았다고요? 10번에 소헬 아 선생님 근데 저희 2번 안 보는 거 같은데 뭐가? 제가 2번 모른다고 얘기했어 아 알았어 알았어 11번에 스마트이너스 그 다음 2어니스트 2 그 다음 So She Can 그 다음 14번에 3번입니다 자 2번 볼게요 너 몇 번 썼어? 저 5번이요 Do you want to come me?는 뭐냐? Do you want to come me?는 뭔데? Do you want to come me?는 무슨 뜻인가요? Do you want me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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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drink coffee 네 누가 마시고 싶은거야? 내가 I want you to drink coffee 내가 사는거야 누가 마시는게 뭐라는거야? 너 너랑 그렇지 이게 지금 찰지 알겠죠? 네 네 14번이요 14번입니다 14번입니다 거기 해피 동그라미 해피는 사람의 성격 맞아? 네 뭐 써야돼요 네? 아 넌 성격이 해피하지 넌 성격이 더럽다 뭐 이렇게 해야지 넌 왜 이렇게 소독처럼 진짜 알아? 떼긴 새끼야 뭐 했는데 저요? 뭐 했는데 쓸 때가 있겠어? 산소같아 산소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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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된거 그때까지 손 한 번 났었어 아니 썼죠 정말 더러운데 진짜 아 보여줘봐 아